한인사회의 자산 형성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봉사기관에 관계되어서 한인사회의 자산 형성 및 자단의 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한인사회의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 그것은 비영리단체들이 소유한 부동산들인데 대개 종교단체나 사회봉사기관들이 소유한 부동산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나 사찰 등은 한인사회의 자산으로 환원되거나 사용되기에는 매우 제한된 현실에서 한인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공적 자산으로서의 건물들은 한인회의 맨하탄 빌딩, 대 뉴욕지구 상록회 건물, 청소년회관 교협센터, 미랄복지홈, 무지개집, YWCA 건물 그리고 퀸스 159가에 있는 KCS의 커뮤니티센터 등입니다 전 한인회장 김정희씨의 커뮤니티센터 펀드와 배이남씨와 최영태씨가 주동해서 만든 KCC 건물 등이 있는데 공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에 건물이 있다는 것은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가치를 유보하는 것 외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일에 경쟁력을 높이고 프로그램에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한인사회의 다양한 모임의 장소로 사용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도 KCC 동포회관이 건립되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도 큰 규모의 커뮤니티센터 구입이 진행되고 있는데 KCS가 백년기획위원회를 중순으로 퀸스 베이사이드에 대지 5만4천 스케어풋, 건평 3만6천3백피트의 유대인회관을 구입 계약하고 크로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합 커뮤니티센터가 미국 내 한인들이 살고 있는 주요 도시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이러한 센터들을 전국적으로 엮어내면 연방정부의 펀딩을 수수해서 전국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것도 개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인사회에서 사회봉사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은 2002년 설립된 한미지역사회재단 Korean American Community Foundation KACF라고 약자로 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홍준식 박사와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서관 제19대 공관장 조은일 대사께서 한인 이세들을 독려해서 이세들이 중심이 돼서 재단을 형성하고 미국사회 재단과 기업 그리고 개인 후원자들이 지원하는 후원금 각종 이벤트의 모금 만찬을 통해서 기금을 정립하고 지역사회 비용의 단체들을 지원하고 배정하고 컨설팅 서비스도 병행하면서 지역 비용의 단체 기관들의 운영의 효율화와 재정적인 독립을 돕고 있습니다 창립 이후 500만 불 이상의 재원을 지역사회에 분배하고 있고 매년 분배금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2006년에 설립된 뉴욕 아름다운 재단은 서울 아름다운 재단과 정신을 함께하고 기본적인 조직 형태나 활동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긴 했지만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뉴욕 이론의 한인 커뮤니티에 소외된 사람들 위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2007년 이후 76만 불 이상의 지원금을 지역사회 기관에 배분하고 나눔의 정신을 토착화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언급된 두 개의 재단 외에 한인 기업들이 출자해서 봉사단체를 지원하는 기업 형태 재단이 한인 사회에 등장하게 되는데 2003년 사우스폴사의 데이빗 김 사장님이 지역사회와 미국 내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비영리재단인 김파운데이션을 설립해서 매년 100만 불씩을 출자해서 지역사회 봉사기관 단체를 지원하고 있고 기업을 중심으로 한인 재단들이 계속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재단을 형성하고 지역사회를 돕는 형식을 택하지는 않지만 키스 프로덕션, KMH마트, 쉐이켕고, 한양, 그리고 한인 은행들도 지역사회를 돕는 일을 이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인사의 기분문화가 종교단체 중심에서 사회단체로 확대되면서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2006년 KCS가 159가 커뮤니티센터를 구입할 때에 익명을 요구한 한 한인 기업가께서 200만 불의 지원금을 선뜻 약정하고 지원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한인 봉사단체의 역사에 길이 남아야 될 사실이었습니다 점차적으로 한인사회에도 유산이나 재산을 자손이나 종교단체에 남기는 그 범죄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단체들에 남겨주는 일들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엔다우먼트 운동은 한인사회를 비역한 토양으로 가꾸어 가리라고 믿습니다 한편 봉사기관의 부속기관으로 자원을 창출하는 이윤 창출의 비즈니스 설립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봉사기관의 범죄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지만 한인사회 내 크고 작은 장학재단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단체들도 연례 모험을 통해서 장학금을 제공하고 이세 꿈나무들을 가꾸는 노력은 매우 긍정적이며 감사한 일입니다 모든 기여금에 미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세금 공제 혜택이 있기에 양쪽을 잘 관리하면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인사회 내 연구활동, 정체성 유지 발전을 위한 노력 그리고 세대 간의 화합과 계승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